네, 중동권 이민준입니다. 몸값 전달은 누가 하는 거예요? 제가 가겠습니다. 이 새끼 배짱 있네. 나 이거 잘하면, 나 뉴욕 보내줘요. 아님 헬레이든지. 그런 말이 나오냐? 빨리 꺼! 뭐야, 한국 사람? 한국 사람? 야, 이 사람아. 내가 당신 때문에 총 맞을 뻔한 사람이야! 내려요! 선생님, 마이 택시 드라이버. 이제 하필입니다. 내가 한 번 도와주세요, 한수영. 내가? 양도많이. 여기서는 뭐 누굴 믿고 말고 고난할 필요가 없어. 아무도 안 믿으면 내가 왔다. 전달한 해당, 한수영. 아아악! 조이, 젤! 총, 총 쏴! 빨리! 제가 백불 드리겠습니다. 황, 마이 쉐킹, 마이! 돈이면 단조하나... 미국 비자. 가봅시다. 하, 괴리더라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